우리 휘파람 서커스타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전통을 존중하고 지켜왔단다, 맥스. 진정한 쇼름, 이제부터다! 라이온킹 토이스토리 3 제작진! 저게 대체 뭐야! 오늘 여기 온 것, 내 망토를 되찾기 위해서 당장 망토 내놔. 누가 망토의 새 주인이 될지 그날 반가름이 날 거다. 천하무적 악당을 물리치고!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힘질 거야.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지? 슈퍼버드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바로 달려와 줄 거야. 바로 저기! 할리우드! 휘파람 서커스터를 지켜라! 앵그리버드 리오를 잇는 초특급 버드버스터! 2017년 대세 탄생! 열 빠진 놈들! 빨리 찾아봐! 글쎄, 슈퍼버드를 직접 만나면 아마 네가 상상하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슈퍼버드? 기어로운 어드벤처 슈퍼버드! 근데 저 쪼꼬미는 뭐야? 지금 누구보고 쪼꼬미래요? 몸집이 작다고 무시해요? 엑스레이 검사대 안으로 집어넣어! 엑스레이 찍는 거예요. 4월에 만나세!